한국국토정보공사 좌측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보고 좌측부터 포즈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데뷔 14년차 내공으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 역시 좌측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지션과 스타일링의 댄스 연출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로 활약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보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봐주셨나요? 네. 이제 잠시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카리스마로 어떤 춤도 트렌디하게 소화해내는 멤버입니다. 네, 시선 강탈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퍼포먼스는 물론 분위기 메이커로 또 활약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잠시 세미씨 무대에서 대기해주시고요. 네, 세미는 먼저 좌측부터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인업 브로만의 포즈가 있나요?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인업 브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다운데로 봐주시고요. 네, 이 순간에 음악이 틀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치 혹시 짧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주 짧은 댄스 벗는? 웨이브 보여주신다고? 네 역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네 역시 케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김학준 CP님도 무대로 오셔서 네 분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분 함께 이제 좌측부터 부탁드릴게요. 좀 붙어주시고요. 가운데로 스패밍 가운데로 네 좌측부터 바라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분의 케미가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 잠깐 무대 쪽으로 잠깐 대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무대를 준비해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